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세 이론. 가나다와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나는 것이다. 좋습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동하여 해양저확장된다. 이거 해양저확장설. 그죠? 두 번째. 어, 어, 이거 멘틀 대류설. 대류설. 좋아요.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저같은, 아, 이건 백연어가 주장했었던 대륙이동설. 됐죠? 자, 세 이론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다야.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선 이렇게 되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기억 때문이에요. 그렇지. 해령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생성돼서 이동하면서 확장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 또한 증가하고. 좋습니다. 홈스는 변환단층의 발견을 나의 증거로 제시했어. 자, 나는 멘틀 대류설이죠. 홈스라는 분이 멘틀 대류설을 주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변환단층을 가지고 어떤 이론의 증거로서 제시된 건 뭐냐면 1960년대 윌슨이란 분이, 윌슨이란 분이 해양저확장설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로서 하나의 증거로서 이 변환단층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그리고 해령 주변에서 이렇게 지진 발생하는 이런 변환단층을 그렇게 생긴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하자라고 제안도 그 윌슨이란 분이 했던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변환단층을 발견했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윌슨이란 분은 해령 주변에 있는 변환단층, 그 지진 발생되는 지역, 해령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변환단층을 해양저확장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윌슨이란 분이 변환단층을 이제 변환단층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같이 해양저확장의 증거로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판구조론 정립에 꽤나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나의 증거는 아니에요. 됐지? 변환단층이 있다는 건 해양저확장설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정답 A, B. 3번 되겠고. 자 됐고 다음 2번 문제. 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연간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들쭉날쭉한데 여기 10년 동안의 평균값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10년 동안의 평균 데이터 이만큼 열대야 그 다음 폭염. 그치? 그 다음 10년 동안 열대야 폭염. 폭염은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했고 열대야도 어쨌든 평균 일수가 좀 증가하긴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최근 10년을 보면 조금 더 증가한 양상이 따라 볼 수 있죠. 됐지? 그러니까 해마다의 데이터를 보면 열대야가 덜 나타난 때도 있어요. 폭염도 덜 나타난 때도 있긴 하다는 거지. 근데 대략적인 추세는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죠. 좋습니다. 연간 열대야 일수는 증가는 추세 맞고 10년 평균 폭염 일수는 예전보다는 최근이 적다. 아니지. 그치. 예전이 적다 맞죠. 최근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 폭염 일수가 증가한 애에는 대체로 열대야 일수가 증가했다. 그렇죠? 폭염 일수가 증가했어. 열대야 일수도 많아졌고 증가했어. 많아졌어. 그리고 이제 평균값도 평균값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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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할 때 얘도 정도는 다르지만 그 경향성은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지. 그래프의 삐죽삐죽한 그 모양새 자체는. 맞죠? 이때 열대야가 감소했네. 폭염도 감소했고 열대야가 증가하면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띈다. 좋습니다. 정답 5번. 자 됐고. 다음 3번 문제. 자 심층순환 관련 문제 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그린가는 대서양의 해수 순환을 나는 대서양의 해수의 연직순환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bc는 각각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표충수 중 하나이다. 일단 표충수는 제일 위쪽 표면에 있는 거고 심층수 바닥에 저충수 이렇게 깔려있죠. 그럼 나는 지금 뭐니? 그래 연직순환을 나타낸 모식도래 모식도. 이 모식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저충수가 바닥에서 남극 저충수는 남극 주변에서 생기잖아요. 남극 주변에서 가라앉은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소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생성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저충수보다는 위로 이동한다는 소리고 맞지? 중층수는 중간 깊이에서 중간 아니지만 어쨌든 심층수보다는 얕은 깊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 북대서양의 표충수는 이렇게 북상에서 올라가는 상황을 지금 단면 모식도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판단을 해보면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 색깔이 지금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표충수가 제일 위에 얹혀져 있어요. 오케이? 색깔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a 이게 표충수가 되는 거고 됐지? 어. b랑 c도 보면 c보다는 b가 좀 더 위에 올라가 있거든 그리고 b는 a보다는 밑에 깔려있거든요. 그럼 b가 표충수보다는 하나 밑에 있는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 게다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요렇게 요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 다음 더 밑에 바닥에 깔려서 북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얘가 남극 저층수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저 화살표에 있는 화살표? 그 해류가 올라오는 그림에서 밑에 깔린 걸 아래쪽에 위에 있는 걸 위쪽에 엎어써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해수의 이동속도는 표충수가 저층수보다 빨라야지. 그렇죠? b는 북대서양 심층수 맞고요. 평균 밀도는 저층수가 심층수보다 크지. 따라서 c가 b보다 크다. 가 되어야 하죠. 됐습니까? 정답이 2번, ㄴ. 어. 뭐. 그냥 뭐. 괜찮습니다. 좋아요.